우리 고장 안산 우리는 우리 고장을 같이 여행할 질라 난 아띠라고 해 우리 고장 안산을 여행해보자 하늘에서 본 안산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같이 하늘 위를 날아가 보자 안산시 땅 모양이 물고기를 닮은 것 같기도 해 어? 정말 물고기 같네? 참! 우리 고장 안산에 멋진 바다가 있지 대부도로 먼저 가볼까? 대부도로 가는 길에는 바닷물을 이용해 청정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시와호 조력발전소가 있어 대부도 안으로 더 들어가 볼까? 와하! 여긴 어떤 곳이지? 탄도와 누에섬 사이에 있는 풍력발전소야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는 신길 선사 유적지다 신길 선사 유적지다 신길 선사 유적지다 아는 이 곳에서 아름다운 아이콘 안산을 대표하는 인물 성호 이익과 단원 김홍도의 자취를 만날 수 있는 성호기념관과 단원미술관도 있네 다문화 거리에 가면 다양한 세계 음식을 먹어볼 수도 있대 여러 나라 문화를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곳이구나 안산은 아름다운 자연과 유구한 역사, 다양한 문화까지 이 모두를 가지고 있는 부자 도시구나 안산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 우리 같이 우리 고장 안산을 탐험해봐요